오늘 시간 이 말씀 통해서 두 제자, 예수님의 무덤으로 뛰어갔던 두 제자의 귀한 행적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가 어떤 제자가 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말씀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2019년도 요한복음 계속해서 말씀 새벽 예배 때 전했는데 우리가 멈춘 그 곳에서 다시 말씀을 시작합니다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이제 무덤에 장사되시고 이 두 제자가 뛰어가서 오늘 확인해 보지만 예수님은 이미 부활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때 예수님을 제자들이 찾아갔다는 장면부터가 참 어떻게 보면 굉장히 감동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너희가 다 십자가를 치고 나를 따라와야 라고 말씀을 그렇게 하셨는데 제자들이 비로소 이렇게 무덤에 계시지만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님을 따라가는 모습을 찾아가는 모습을 우리는 본문 말씀에서 보게 됩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을 좀 이렇게 다시 한번 묵상을 해보니까 사실 20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 한번 전했거든요 그런데 제가 다시 여기서 시작하는 이유는 제가 다시 말씀을 묵상해 보니까 또 다른 은혜가 있어서 나누기를 원해서입니다 보통 제자들이 원래는 이들이 영광의 자리만 가는 걸 굉장히 원했습니다 특별히 요한이 우리는 그랬던 모습을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이 자리는 영광의 자리는 절대로 아니거든요 굉장히 실망스럽고 어떻게 보면 답답하고 또 베드로의 입장에서 보면 빨리 이스라엘이 회복되기를 원했던 그 열정이 있던 사람이 이렇게 실패의 자리, 어떻게 보면 실망스러운 자리로 간다는 것이 굉장히 어려웠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비로소 이들이 이제 정말 예수님을 따라가는 예수님을 찾아가는 제자들의 모습을 갖게 되죠 아직까지는 우리가 베드로와 요한에게서 훗날 영광스러운 사도의 모습을 기대할 수는 없습니다 제자지만 심지어는 예수님 바로 바짝 옆에서 3년 동안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쫓아갔지만 우리가 훗날 보게 되는 베드로의 권위, 요한의 사랑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벌써 여기서 발견할 수는 없다는 거죠 이러한 제자들이 지금 예수님께 뛰어가는 이 제자들이 나중에는 복음을 들고 정말 세상 끝까지 나아가는 주님의 사도들, 주님의 제자들이 되고 그리고 또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복음을 갖고 사람들을 살리시는 일들을 나중에는 행하게 됩니다 여기 말씀해 보면 뛰어가는 제자들이 있습니다 이들의 걸음이 얼마나 나중에 더 귀해지고 더 빨라졌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처음부터 다 빨리 뛰는 건 아닙니다 아이들이 느리죠? 빠르지 않죠 그러나 그들이 나중에는 정말 복음을 들고 세상에 나아가면 어떤 누구보다도 빠른, 힘 있는, 달려가는 사람들이 되는 것이고 다 용기가 있고 다 힘이 있는 건 아니지만 나중에 정말로 다 담대하게 나아가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로 성장하게 되는 것을 저희가 봅니다 그것이 또한 제자들을 보는 기쁨이라고 저는 생각을 갖습니다 집에서 가끔 아이들과 잡기 놀이를 할 때가 있거든요 그런데 집은 일직선이 아니잖아요 집은 바깥보다 훨씬 좁으니까 항상 꼬불꼬불 뛰어다녀야 합니다 제가 가끔 요즘에도 서러운 건 제가 첫째 아들을 잡아본 지 한 2년 됐습니다 그러니까 한 2년 전에는 제가 쫓아가서 잡았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집에서는 못 잡겠어요 집에서는 막 뛰어다니면 제가 숨만 차지 진짜 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서럽기도 하면서 기쁘기도 하더라고요 뛰어가는 제자들 처음에는 별거 아닌 것 같지만 나중에 빨라지면 그 다름질이 빨라지면 그것이 주님의 기쁨인 겁니다 나중에 일직선에서도 제가 못 잡게 되는 날이 이제 곧 올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때 제 마음이 또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우리가 주님을 따라갈 때 그 다름질하는 모습을 주님께서 보시면서 저는 분명히 기뻐하실 거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여기 용기 있게 주님의 무덤으로 들어가서 보는 베드로의 모습이 나오는데 처음부터 우리가 담대한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제자들도 마찬가지였고 우리 모두가 다 담대함을 처음부터 갖는 건 아니지만 복음 가운데 거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담대함을 주시는 거죠 점점 더 담대해지고 그 복음을 통해서 세상에서 살아갈 힘을 얻게 되는 것 같습니다 말씀을 읽으면 또 담대해지고 기도하면 또 담대해지는 그런 능력이 있거든요 저희 아이들도 지금도 화장실 혼자서 못 가죠 화장실 혼자서 못 가고 갈 때마다 부르지만 언젠가는 그 아이들이 커서 우리 주님의 제자들이 처음에는 두려운 마음이 있지만 언젠가는 커서 세상의 힘과 권력을 두려워하지 않고 복음으로 힘을 내어서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날들이 곧 올 줄로 또 우리는 그런 날이 오기를 꿈꾸며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는 이 무덤으로 뛰어가는 두 제자의 이야기가 나오고 베드로와 요한이죠 그리고 무덤을 살펴보고 무덤 안으로 들어가서 바로 세마포와 그 머리를 쌌던 수건이 있는 모습을 보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제자들의 모습이 어떠해야 하는지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 중요한 힌트를 얻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제자들의 특징, 제자들의 성장의 포인트 그리고 우리가 바라봐야 하는 두 가지 제자들의 모습이 아닌가 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하나는 바로 사랑에서 기인하는 사명이고요 또 하나는 바로 용기, 담대함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뛰어가는 두 제자를 좀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서로 다투어서 먼저 주님께 이 무덤으로 도착하기 위해서 먼저 뛰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뭐 대단한 거라고 베드로와 요한이 뛰어가고 있고 요한은 예수님께서 사랑하신 그 제자가 먼저 도착한 것을 먼저 뛰어간 것을 이렇게 자랑스럽게 쓰고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러나 사랑하면 다른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정말 주님을 사랑한다면 무덤가에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뛰어가는 거죠 사명이 있다면 다른 겁니다 사명이 있다면 걸을 수가 없는 겁니다 이 사랑의 사명을 갖고 있으면 우리는 걷지 못하고 뛰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가장 고통스러운 다름질이죠 마라톤입니다 마라톤이 있는데 마라톤은 제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정말 잔인한 운동입니다 42.195km를 그렇게 뛰어간다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이죠 이봉주 선수가 세운 한국 신기록 아직도 깨어지지 않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게 100m 평균 속도가 18초 1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100m 한 번 뛰어도 18초 뛰는 거 쉽지 않은 건데 이분은 42.195km를 평균적으로 18초를 뛰니까 이게 얼마나 대단한 다름질입니까 그런데 마라톤이라는 이 경기 자체가 사실은 사명이라는 것에서 물론 정확한 역사 기록은 좀 다르다고 하는데 그게 중요한 건 아니니까 마라톤이라고 하는 평야를 뛰어간 병사가 왜 뛰어갔겠습니까 전쟁을 이긴 기쁨을 그 귀한 소식을 전하고자 하는 사명이 있었기 때문에 뛰어갔다라고 저희는 보고 있는 거죠 우리가 사명이 있기 때문에 뛰는 것이고 사랑이 있기 때문에 뛰는 것입니다 누군가를 뜨겁게 사랑해야 뛸 수 있고 주님을 사랑해야 사명감을 갖고 뛰는 제자들이 된다라는 저는 생각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 번 하게 됩니다 제가 보면 지금은 이제 저희 비대면 예배를 드리고 있고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예전에 정말 저희 예배를 그득그득 채울 때는 교인들이 들어오는 물결이 있어요 보면 이렇게 꾸준히 들어오는 게 아니라 한 물결이 확 들어오고 두 번째 물결이 확 들어오고 그럴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 꼭 늦어야만 뛰는 게 아니더라고요 우리 교인들은 막 뛰어요 뛰어서 교회로 들어옵니다 저는 그거 보는 정말 기쁨이 컸던 것 같아요 교회를 안내하다 보면 교인들이 막 교회로 뛰어옵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왜 뛰냐 하면 그냥 남이 뛰니까 뛰는 분도 있어요 그냥 남이 뛰니까 나도 덩달아 같이 막 뛰어서 들어오는 거예요 특별 새벽 집회 때는 그냥 아무 생각 없어요 하여튼 뛰어야 된다는 그래야 와서 자리에 앉는다는 저희 세성전 짓고 나서는 별로 자리도 이렇게 크게 부족하지 않거든요 막 일찍 온다고 해서 앉고 늦게 오면 못 앉고 그런 것도 아닌데 하여튼 무조건 뛰면 발걸음이 느긋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또 예배 사명을 가졌기 때문에 그냥 뛰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그 사명을 우리가 결코 잃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다른 데는 안 뛰어가도 정말 주님 이 성전만큼은 예수님 만나기 위해서 뛰어올 수 있는 사람들이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제자들이 누리는 기쁨이며 그것이 제자의 또한 능력이죠 사명은 취미는 아닙니다 사명을 취미생활처럼 단순히 그렇게 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사명을 가진 사람은 그래서 은혜가 필요하고 은혜를 통해서만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래서 신앙은 취미생활이 아니기 때문에 은혜가 없으면 안 됩니다 우리의 그냥 인간적인 감정만으로는 절대로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없다는 거죠 신앙생활을 하다가 실증내는 사람들도 사실 꽤 많이 있는 걸 보게 됩니다 교회는 장난감이 아니고 우리가 맡은 일들은 그냥 취미생활이 아니기 때문에 아이들은 장난감은요 실증나면 다 버립니다 그걸 영원토록 갖고 노는 아이들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때로는 일주일 만에 실증이 나고 이주일 만에 실증이 나고 길어봤자 한두 달이면 다 실증이 나서 이제는 다 내려놓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교회를 실증내지 않는 것은 이것이 그냥 우리의 취미생활 장난감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사랑의 사명의 대상이기 때문입니다 교회에서 봉사할 때도 그런 것 같습니다 교회에서 봉사할 때도 막 그냥 혼자서 좋아서 막 덤벼들었던 사람들은 금방 실증 나서 그거 다 꺼지고 나면 정말 뜨거웠던 열정이 꺼지고 나면 다 흩어집니다 그러나 정말 사랑으로 사명으로 감당하시는 분들만 거기에 남아서 끝까지 그 일들을 감당하시는 모습들을 보게 되거든요 저는 우리 교회에 사랑의 사명을 가진 분들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그 일들을 통해서 이렇게 무덤으로 뛰어가는 두 제자들처럼 우리 주님께 뛰어가는 사람들이 많은 교회 예배로 뛰어오는 사람들이 많은 교회 주님의 주신 사명을 갖고 뛰어가는 사람들이 많은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근데 제가 이 둘이 뛰는 모습을 보면서 믿음이 이렇게 성장하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또한 해보게 됩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사도들 가운데서도 사도잖아요 이 두 사람은 특별한 사람입니다 우리 자신은 특별한 사람이 되기는 참 어렵지만 저는 우리의 믿음에 있어서 만큼은 우리가 베드로와 요한처럼 특별한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그러한 간절함이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누구보다도 뛰어난 믿음으로 그리고 좋은 리더십으로 섬김의 리더십으로 저희가 베드로 전서 말씀을 저희가 좀 저녁 예배 때 오랫동안 나눴는데 이 베드로를 보면은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베드로의 거친 이러한 모습이 아니라 굉장히 성숙한 섬기는 장로 이 목사 같은 느낌이 확 나거든요 그렇게 성장한 것은 이렇게 열심히 뛰어가는 믿음의 경쟁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요한과 베드로가 뛰어간 것은 좋은 믿음에 함께 뛰어가는 동력자였기 때문이죠 어떻게 보면 믿음의 라이벌이 있어야 돼요 내 옆에 잘 믿는 사람이 있어야 정말 기도 열심히 하는 사람이 있어야 말씀을 늘 보는 사람이 있어야 만날 때마다 좋은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어야 그런 것도 있거든요 누가 옆에서 계속 좋은 이야기하면 나도 좋은 이야기하게 되는 것이고 옆에서 말씀을 붙잡으면 나도 그거 보면서 자꾸 도전을 받고 말씀을 붙잡게 되는 것 같습니다 교회도 어떻게 보면 건강한 라이벌들이 있어야 우리도 저렇게 열심히 한번 해봐야겠다는 그러한 마음을 가져야 함께 성장하는 것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사실 실제로 마라톤이나 어떠한 경기나 같이 뛰는 사람들이 같이 잘 뛰어야 기록이 단축이 된다고 합니다 그냥 나 혼자 막 뛰어가는 거 기록 단축시키기가 굉장히 어려운 거죠 함께 뛰는 사람이 있어야 더 잘 뛸 수 있는 사람이 된다고 합니다 저는 그래서 어떤 생각도 같냐면 저는 평생에 1등을 별로 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너는 1등이다 그런 은혜는 별로 저한테 많이 주시지 않으셨던 것 같아요 공부도 1등을 글쎄요 몇 번 했는지 저는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뉴욕에 있을 때 탁구대회에 나가서 1등한 적이 있어요 저희 교육자 탁구대회에 나가서 되게 1등하시길 원하시는 목사님을 이기고 1등해서 굉장히 미움받았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한데 하여튼 별로 1등을 많이 못해봤습니다 저는 어떤 마음이 있냐면 1등이 아니어도 좋으니까 우리 교인들 1등 만드는 페이스메이커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1등할 필요 없죠 그러나 열심히 뛰어서 내 옆에 함께 뛰는 사람이 잘 뛰게 만들 수 있는 도울 수 있는 그런 페이스메이커가 된다면 그것이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사명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렇게 요한이 먼저 도착을 합니다 베드로보다 먼저 뛰어가서 도착을 하게 됩니다 제가 여기 말씀을 보면서 요한이 훌륭하죠 요한이 잘 뛰었으니까 훌륭한데 흥미로운 건 요한이 먼저 도착을 했지만 오늘 말씀을 보면 세마포 놓인 것을 구부려봤다라고 되어 있어요 5절을 한번 보십시오 5절을 보면 4절부터 읽으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둘이 같이 다름질하더니 그 다른 제자가 요한이죠 베드로보다 더 빨리 달려가서 먼저 무덤에 이르러 자기가 먼저 갔다는 거예요 이것도 참 귀한데 제가 5절을 보면서는 조금 의아한 부분들이 느껴집니다 구부려 세마포 놓인 것을 보았으나 들어가지는 아니하였더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요한이 분명히 무덤에 먼저 도착한 것은 확실한데 그리고 요한 같은 이런 열정을 가진 사람이라면 당연히 먼저 들어갈 것 같은데 구부러서 보니까 세마포 놓인 것을 보고 안 들어가요 안 들어갑니다 제가 볼 때는 두 가지 가능성이 있는 것 같아요 이거는 전적으로 저의 추측인데 하나는 먼저 도착했지만 연장자이고 그리고 그걸 아셔야 돼요 베드로랑 요한이랑 뛰어서 왜 요한이 먼저 도착했냐 요한이 젊어서 그런 겁니다 요한이 그래도 조금이라도 더 젊어서 힘이 더 있어서 먼저 도착을 했겠죠 그런데 요한이 먼저 안 들어간 이유는 아마도 베드로가 수제자이기 때문에 연장자이기 때문에 먼저 된 사람이기 때문에 어쩌면 베드로에게 그것을 양보한 것은 아닌가 생각을 해보고요 그런데 제 느낌에는 그것보다도 이 마음이 여린 요한이 먼저 들어가지 못하고 무서워서 어쩌면 무서워서 와서 지금 봤지만 이 상황이 너무 두렵고 무서워서 들어가지 못하고 베드로를 기다린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요한이 베드로보다 젊고 힘이 있기 때문에 빨랐지만 용기는 그리고 지혜는 더 베드로가 많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다 똑같이 빠르고 다 똑같이 용기 있는 건 아닙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러한 제자들을 다 사랑하시고 그러한 제자들을 다 쓰신다라는 거죠 우리 다 나이가 다르고 오늘도 여기 아침 새벽에 새벽 내부에 나오신 우리 목사님,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들 계신데 우리들의 달리기가 다 다를 것입니다 또 우리가 갖고 있는 담대함도 다 다를 것입니다 우리의 나이도 다 다르고 우리가 갖고 있는 능력들이 다 다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것들을 다 기뻐하시고 다 함께 사용하시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제가 참 귀하게 생각하는 어느 은퇴하신 집사님이세요 저한테 며칠 전에 문자를 보내주셨는데 새해 복 많이 받으라고 목사님이 돌아와서 참 기쁘고 말씀이 은혜가 되고 좋다고 그래놓고 정말 메인 메시지를 그 다음에 적으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은퇴 목사님을 더 좋아한다고 우리 원로 목사님을 더 그리워하고 더 좋아한다고 이거를 네가 메꿀 수 없다는 거예요 제가 너무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렇게 말씀해 주셔서 한편으로는 굉장히 시험들 뻔했지만 제가 너무 이해가 되는 거예요 제가 어떻게 젊고 부족한 제가 어떻게 은퇴하신 집사님들 연루하시면서 지혜가 많으시고 또 저랑 세대가 많이 다르기 때문에 어쩌면 생각도 다를 수도 있고 관점도 다를 수 있는 그런 분들을 어떻게 제가 다 은혜를 끼치며 그분들에게 제가 어떻게 성이 차겠습니까 원로 목사님이 갖고 계신 그 풍요로움에 비해서 제가 너무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어떻게 제가 다 성에 차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이런 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필요합니다 우리 모두가 다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젊다고만 쓰는 것이 아니고 나이가 들었다고 버리시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빠른 요한도 귀한 것이고 용기 있는 베드로도 귀한 겁니다 혹시 내가 좀 빠르다고 내가 저 사람보다 귀하다고 생각하면 진짜 교만한 겁니다 착각이죠 내가 조금 지혜가 있다고 해서 내가 저 사람보다 더 귀한 제자라고 생각하는 것도 굉장히 큰 착각입니다 베드로는 베드로의 산들바람 같은 아름다움이 있고 요한은 요한의 그 귀한 사랑의 모습으로 또한 은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가 함께 뛰며 할렐루야 함께 뛰어가기도 하고 또 때로는 내가 무서우면 좀 와서 먼저 보라고 먼저 보아서 들어가 보라고 하기도 하고 나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우리 함께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뛰어가고 함께 들어갈 수 있는 주님의 종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할 수 없는 곳에서 할 수 있는 사람들을 귀하게 여겨주면 시기하고 질투하고 내가 저 사람만 없으면 그게 아니라 내가 할 수 없는 곳에서 다른 사람이 하는 것들을 귀하게 여겨줄 수 있다면 우리 모두가 예수님의 부활에 동참하는 여기 베드로만 동참한 게 아니라는 거죠 마리아만 동참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기 요한이 먼저 도착했다고 해서 요한이 주인공도 아닌 거죠 주인공은 영원히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우리는 그 부활에 참여하는 제자들이 되어서 때로는 열심히 뛰고 때로는 용기를 내어 들어가서 보는 그런 주님의 제자들이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귀하게 사용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잘 뛰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맡겨주신 사명을 갖고 잘 뛰셔야 합니다 포기하지 마시고 힘을 내서 뛰셔야 합니다 그리고 때로는 우리 마음 속에 두려움과 걱정이 있겠지만 우리는 용기를 내어서 주님을 바라보는 마음으로 그것을 향해 들어갈 때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시고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넉넉히 감당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 안에서 복된 날 되시기를 승리하시는 날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부활에 참여하는 제자들을 주님 앞으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새벽부터 뛰어왔습니다 멀리 집에서 몸을 단장하고 주님 만나기 위해서 뛰어왔습니다 TV를 켜고 유튜브를 열고 줌을 열고 우리 주님의 예배하기 위해 이렇게 주님 앞에 섰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선 이 수많은 요한과 베드로를 이 시간 주님께서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때로는 숨이 차고 힘들고 어렵고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지만 우리 취미로 뛰지 않게 하시고 사랑과 사명으로 뛰게 하셔서 끝까지 그곳에 도착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뛰어가는 자들을 격려하게 하시고 축복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뛰는 이 모든 일들을 통해서 주님께서 영광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용기 있는 자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가 담대해질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담대한 믿음을 갖고 세상에 나아가서도 힘과 권력 속에 무너지지 않게 하여 주시며 복음으로 담대히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도 하나님 여러가지 간절한 기도의 제목을 갖고 있습니다 주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할 때 우리의 기도와 간구를 들어주시며 응답하여 주시오며 이루어지는 역사를 보여주시옵소서 이 나라 민족위에 주의 극류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살아가는 명성교회 주의 장중에 붙잡아 주시오며 한국교회 지금 수많은 위기와 어려움 속에서도 일으켜 세워 주셔서 주의 복음으로 살아나는 교회들이 다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학교 가는 아이들 또 직장에 나아가시는 분들 수많은 사명들을 갖고 나아갈 때 모든 곳에서 승리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사랑하는 종들 하나님께서 다 기름 부어 세우셨으니 오늘도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여러가지 모양으로 예배를 섬기는 주의 사랑하는 종들에게도 주님께서 함께 하시며 능력 가운데 임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모든 것을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 크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